어휴 쒸.. 비싸다.. 아.. 짜증나.. 아휴 쒸.. 내 코 어디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부드러워서.. 여기 이게.. 커퍼모션을 좀 반겨진다.. 커퍼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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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퍼 구아.. 먹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내 그래픽 디자인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 라인이 꺾이는 부분 있잖아. 거기서부터 이게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일자다 거의. 근데 여기는 이제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여기 동구멍 쪽에. 불편해. 불편하긴 하다. 원래 뒤타람스가 한 말 뭔지 알제? 뒤타람스 디자인은 쉽게 명아. 디자인은 혁신적이어야 되고 실용적이어야 되고. 그렇다고. 유튜브에 꾹 올려. 아니. 그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얇게 그렸고. 하여튼. 그러니까. 신한 부분에서 신하게 가는 게 세련된 거잖아. 그치. 볼드할 때 볼드하고. 확실히 그 원단의 두께에 따라 이게 그 0.5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걸 했을 때 옆으로 돌아가. 이쪽 지퍼 연거. 지퍼에 더 바지 더 내려가지. 이렇게 하면 이게 일자로 떨어지는데. 이게 앞으로 빠지잖아. 근데 반대로 하면. 이게 되게 지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반대로 하면 이게 되게 이상하게 떨어지던데. 아. 이거 얼마나 줘야 돼. 맞지? 이게 되게 여기가 불편해진다니까 얘가. 얘가 덮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나가니까. 야, 봤어. 이 원단은 난 좋은데. 아, 나쁘진 않아. 이게 좀 세련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막 밸런스 느낌이나 좀. 외국스러운. 소재감 느낌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은근히 바꾸는 거에 포인트가. 앞코가 뾰족한 거 있었던 거거든. 뭐 이런 거에 좀 둥글긴 한데. 생각보다 와이드한 거에 뾰족한 거를. 해야 좀. 그게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이거든. 둥글둥글하면. 둥글둥글하게 해도 괜찮긴 한데. 앞코가 조금. 둥글한 거보다 좀 뾰족한 거를 해야지. 뾰족한 게 일자로 떨어져도 예쁘고.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뭐 지금 사는, 사고 있는 신발들이나 이런 거 중에. 그리고 전에 신발들은 다 둥글둥글했거든. 진짜 오버사이즈 해서 꽈끈을 해서 뾰족하게 만들던 거야. 이게 다 있는 면적이 다르잖아. 맞아. 네가 근데. 괜찮은데. 니한테 잘 어울리는 거면 진짜 괜찮은 건데. 어떻게 보면. 네가 이런 스타일 옷을 잘 안 입잖아. 어떻게 보면. 하여튼 옷 입으면 세지. 그러니까.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건 미니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만약에 내가 입으라 하면 난 입겠지. 일단 이거 카라 자체가 느낌이. 괜찮아가지고. 괜찮아.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어떡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지금 살펴봤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